겨울은 점점 깊어졌고 쌓인 눈 위에 또다시 눈이 덮여갔다. 그러나 일찜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강간무 소식이었다. 전 형판 홍아무게네 집에 나타났다는 일찜의 이야기도 한양을 벌써 몇 바퀴나 돌았는지 이제는 입살에 올리는 사람도 더 이상 없었다. 일찜에는 정말 어디에 있는 곳일까? 아니, 현복행자님은 지금쯤 어디에 계시는 걸까? 지난 가을에 평택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었으니 한양당에 들어오실 때도 되지 않았나? 얼어붙은 강 위에서 반짝이며 부서지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정란이 한숨을 푹 내쉬고 있을 때였다. 장사꾼 차림에 사내 둘이 성큼 사립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들 수원에 산다던가 몇 번 안면이 있는 사내들이었다. 마포에서 새우젓이며 소금을 떼다가 행상으로 팔고 다닌다는 사내들이었는데 하나는 나이가 마흔이 넘어 보였고 하나는 그보다 대쌀쯤은 아래로 보였다. 두 사람 다 점잖은 손님들이었다. 어쩌다 들리면 탁주 두어잔에 국밥이나 한 그릇씩 먹고 일어설 뿐 정란이에게는 쉰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평택에 이지매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전해준 것도 그 사내들이었다. 그래서 정란은 그 사내들이 친정오라버니나 되는 듯 무척 반가웠다. 참 별일이군. 자네가 이리 반가운 낯빛으로 우리를 반기다니. 나이 많은 사내가 입에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아니 뭐 언제는 제가 두 분을 반기하지 않았었나요? 허허 참 안 반겼지. 언제나 사흘 굶은 시어머니 상으로 우리를 맞았었지 않은가. 혹시 손이라도 잡힐까 싶어. 잔뜩 웅크린 고슴도치처럼 해가지고는. 하하하하. 아유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밖에서는 안 되겠네. 방 하나 주고 국밥 두 그릇 얼른 가져다 주게. 탁주도 뜨뜻하게 데워서 한 주전자 주고. 사내들이 서슴없이 비어있는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정란이 치맛바람을 내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 두 그릇을 말고 탁주까지 따뜻하게 데워서 손수 상을 들고는 사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유 어째 요즘은 할머니의 얼굴을 통 보일 수가 없네. 나이가 적은 사내가 수저를 들다 말고 적난 일을 바라보았다. 어이 그러게 말일세. 아무리 밥손님이라도 탁주를 시키면 손수 추전자를 날라다 주고 하시더니. 나이 든 사내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대꾸했다.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요. 그래서 제가 쉬시라고 일렀지요. 아이고 그렇군. 할머니의 천식이야 뭐 마포바닥에서는 소문이 났지 않은가. 아무래도 날씨가 풀려야 가란지 기침일세. 우리가 어디 뭐 한두 해 겪어봤는가. 아이 그나저나.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둘러야겠구먼. 꽃 같은 색시가 주전자도 날라주고 하니. 하이 그러게 말입니다. 하하하하.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 뒤에 두 사내가 수저를 들어 국밥을 먹었다. 정란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기도 쑥스러워 슬며시 몸을 일으켜 방을 나왔다.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들이 국밥을 다 먹었을 쯤 숭룡을 한 그릇 떠가지고 들어갔다. 하이구 참 할머니 집이 요상하게 변했네. 국밥에 숭룡을 다 가져다주고.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번갈아서 숭룡을 한 그릇 다 비워냈다. 산이들이 주전자를 들어 서로의 잔을 채워주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농으로라도 정란이에게 술을 따라라 어째라 했을 터인데. 그들은 그러지도 않았다. 저 혹시 말입니다. 이쯤에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없었나요? 뭉이적거리다가 정란이 기어코 물었다. 이쯤에? 왜? 아니 나타났지. 그 일로 지금 수원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구먼. 아이고 참. 나이 든 사내가 술을 밤만 비우고는 잔을 내려놓으며 대꾸했다. 나, 나타났어요? 이쯤에가 나타났다고요? 언제요? 정란이 콩방한 소리를 내면서 내려앉은 제 가슴을 느끼며 다시 물었다. 그저께 나타났다지? 그, 그저께요? 누구네 집에 나타났다고 하던가요? 정란이 사내 쪽으로 조금 다가앉았다. 그럼 그녀를 나이 든 사내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이고 참. 이상하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세. 색시는 뭐 때문에 그렇게 이쯤에 관심이 많은가? 아이코야. 그제서야 정란이 너무 조급하게 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란은 사내에게서 조금 물러앉았다. 아이코 제가 언제요? 오시는 손님들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이쯤에 이야기 뿐이었잖아요. 하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을 뿐이지요. 정란이 얼굴빛을 차갑게 꾸며 대꾸했다. 하하 그런가? 하긴 뭐 관심을 가질 만도 하지. 조선 땅에 그만큼 멋있는 사내는 다시 없을 테니까. 젊은 색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니까. 사내가 껄껄 웃다가 술잔을 기울였다. 어서 이쯤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수원에서는 어떤 집에 나타났다고 하던가요? 잡히지는 않았나요? 정란이는 다시 조급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아이 이쯤에가 잡혀? 지붕에서 지붕 사이를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하던데. 그러니 이쯤에가 잡힐 리가 있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지. 사내가 고개까지 절레절레 내져었다. 아이 참 손님 어떤 집에 나타났느냐니까 그러셔요. 정란이 안달을 했다. 전임 수원부사 집일세. 그 자가 부사로 있으면서 용모 사건을 조작하여 한 집안에 거도를 냈거든. 아이 그것이 말썽이 되어 파직을 당하고 집에서 응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쯤에가 들어와 마냥 재산은 축을 냈다고 하더군. 아이 어제는 뭐 수원에 있는 공물시장의 쌀이건 볼이건 양국이 모두 동이 났다고 하던가. 아 아니 공물시장의 양국이 동이 나다니요 손님? 음? 정란이 물었고 대답은 나이 적은 사내가 했다. 아이 이쯤에가 가난한 집에 엽전을 나누어 줬으니 그 돈으로 모두들 양식을 파느라고 그랬던 것이지. 어머나 그래요? 그런데 마냥 돈을 훔쳐내오자면 어지간한 기운으로는 힘들텐데. 아이쿠야 함께 다니는 패거리라도 있는 모양이지요? 정란의 눈이 반짝 빛났다. 나이 든 사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아니지 패거리는 무슨 패거리가 있어. 내 이제껏 수없이 여러 번 이쯤에의 소문을 들었지만 이쯤에가 뭐 누구랑 함께 다닌다는 소리는 못 들었구먼. 허나 아무리 기운이 장사라도 그렇지요. 엽전이 마냥이면 장장 짐으로 열점은 데이터인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훔쳐내오느냐고요. 에이차 깍깍한 색시구먼. 아이 누가 한꺼번에 돈 마냥을 훔쳐내왔다고 했는가. 여러 번에 나누어서 훔쳐냈다고 하더구먼.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면 말일세. 나이 든 사내가 탁주를 한 잔 들이킨 다음에 차근차근 소문의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사내가 말하는 일지매는 현복이가 틀림없었고 사내가 일지매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정난이는 그것을 현복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귀에 새겨들었다. 수원의 일지매가 나타난 것은 그저께 오후였다. 시장통의 밥집에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있는데 탁주를 마시고 있던 사내 몇 명이 저희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귓속을 파고들어왔다. 아휴 그 안악이 기어콘 미쳤다더구먼. 아이 그 안악이라니 누구 말인가? 아이 참 사람도. 자네 지금 자다가 봉창을 뜯는가? 아이 수원바닥에서 미칠 여자라면 그 안악밖에 더 있겠는가? 아 그 여자? 허긴 뭐 미칠 만도 하지. 생으로 서방을 죽인 꼴이 되고 말았으니. 그나저나 애꿎은 재산을 십만 양이나 날린 양진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나 같으면 미치고 환장해서 하루도 못 살 텐데. 아이 그래도 몇만 양은 남아있다고 하지 않던가. 허긴 당장 내일 아침 끼니거리도 없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속이야 뭐 한없이 쓰리겠지만. 살아야지 어쩌겠는가? 며칠 전부터는 양진사가 다시 나들이를 시작했다고 하더구먼. 에이 그건 그렇고 전 수원 부사의 집에 다시 조도사 나으리가 들락거린다면서. 아이 뭐 내가 듣기로는 부사가 한양을 뻔질라게 올라다닌다던데. 이번에는 뭐 2조 판서 자리를 흥정하고 다닌다고 하던가. 2조 판서를? 판서 중에서는 그 자리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구먼. 최소한 5만 양이 넘는다고 하던가. 이읠? 아이 뭐 무슨 걱정인가. 양진사한테 빼앗아 놓은 10만 양 재물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데. 허긴 뭐 죽고 미친 두 사람만 불쌍하게 되었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살게 되는구먼. 아이고 뭐 저 아무튼 우리 수원에는 이쯤에도 안 나타나는가 모르겄네. 전 부사의 사랑에 쌓아놓은 재물만 가지고도 수원의 가난한 백성들이 석 달은 뭐 넋끈히 살텐데 말이야. 에이차 사람도 목달아 나의 소리만 골라서 하는구먼. 오다 가다 사령놈이라도 들으면 어쩌려고. 아이 뭐 들으면 들으면 대수인가. 나 같은 놈은 잡혀가 봐야 볼기 몇 대면 끝장이네. 나야 영모를 고변하지도 않았으며 바칠래야 바칠 재물도 없자는가. 허긴 뭐 털어봐야 먼지밖에 날 것이 없는 자네니까. 아이 가만. 그러고 보니 자네 은근히 이쯤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하는 투가 꼭 그런 것 같은데. 아이 뭐 그렇게 말하는 자네는 그럼 이쯤에를 기다리지 않는단 말인가. 아이 뭐 안 기다린다면 거짓말이 되겠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가난한 백성치고 이쯤에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려나 이쯤에가 나타나려면 하루라도 빨리 나타나야 할 텐데. 전 부사가 이조판사를 사느라고 재물을 싹 다 써버린 후에 나타나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아이 뭐 평택에 나타났단 소문이 돈 것이 한 달쯤 전이니까 수원에도 곧 나타나겠지. 기다려 보세나. 수원이라고 해서 이쯤에가 나타나지 않을 리는 없지 않은가.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탁주 한 잔씩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던 사내들이 돌아간 다음 이쯤에도 자리를 털고 밥집을 나왔다. 은근 슬쩍 전 수원부사 장홍렬의 집을 수소문하여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집의 구조를 익혀놓고는 끼니 때가 되어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집들을 눈으로만 점찍어 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장홍렬의 집에 불이 모두 꺼지고 사랑에만 불이 밝혀있을 때 이쯤에는 담을 훌쩍 뛰어넘았다. 고양이 걸음으로 사랑 앞에 마루에 올라서니 장홍렬이 책이라도 읽고 있는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이쯤에는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후 얼굴에 검은 보자기를 둘러쓰고 스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보다 바람이 먼저 들어가 촛불을 흔들었다. 장홍렬이 흠찍 고개를 들었다. 웬 놈이냐? 이쯤에입니다. 나우리. 이쯤에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장홍렬을 쏘아보며 대꾸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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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매? 아니, 니, 니 놈이 그, 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그 이쯤에란 말이더냐? 그렇소이다. 이쯤에 대답은 거침이 없었다. 그때였다. 음, 하고 신음을 내뱉는가 했더니 장홍렬이 빠른 동작으로 벽에 세워둔 칼을 뽑아들었다. 그 모습을 이쯤에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칼을 들고 있어서일까? 전 부사의 얼굴에서 얼핏 드러났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 여기가 어디라고 니 놈이 감히 침범을 했더란 말이냐? 그러고도 니 놈이 살아서 돌아가기를 바란단 말이냐? 장홍렬이 칼끝에 이 지매에게 겨누며 일어섰다. 이 지매가 스며시 팔짱을 끼는 채 하며 양손을 양쪽 소매 속으로 집어넣었다. 고정하시오소서 나으리, 아랫것들이 잠을 깰까 두렵습니다. 하니, 내가 지금 고정하게 생겼느냐? 무릎을 꿇어라, 이놈! 무릎은 나으리께서 꿇으셔야지요. 뭐라고, 이놈이! 전 수원부사가 일지매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나왔다. 칼바람에 촛불이 부르르 떨었으나 몇 번의 몸놀림으로 일지매는 칼끝을 피했다. 그러다가 다치십니다, 나으리. 이놈이! 장홍렬이 고함을 지르려는 순간 일지매의 손이 소매 속을 빠져나와 바람을 한 번 일으켰다. 그리고 그 순간 장홍렬이 입을 쩍 벌린 채 주저앉았다. 쇠구슬이 날아가 그 사내의 목덜미를 마친 것이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숨이 컵 막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칼을 떨어뜨리고 숨만 커워 커 몰아쉬고 있는 사내를 내려다보면서 일지매는 잠시 문 밖에 귀를 기울였다. 사랑을 향해 달려오는 인기척은 없었다. 일지매가 말했다. 오늘 수원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더구만요. 제가 나타나서 나으리가 양진 살게 빼앗은 재물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가 벼슬을 사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재물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까진 몇만 양쯤 없어도 나으리께서 살아가신 데는 별 지장이 없겠죠. 허나 내일 아침 당장에 끼니거리가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나으리의 재물을 좀 덜어 가겠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 푹 주무십시오. 말을 마친 일지매가 손으로 장홍렬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툭 치자 그가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일지매는 그를 요 위에 끌어다 누이고는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런 다음 벽장을 열었다. 벽장 가득히 역전이 쌓여 있었다. 일지매는 빈 자루를 하나 챙겨 역전을 차곡차곡 담았다. 그걸 어깨에 밀고 나오면서 촛불을 껐다. 혹시 하인이 소피라도 보러 나왔다가 늦게까지 불이 켜진 상전의 방에 관심을 가질까 염려해서였다. 그날 밤 일지매는 다섯 번을 전 부사의 집을 들락거렸다. 벽장 속에 만냥의 재물을 수원 시내에 골고루 뿌리고 났을 땐 동쪽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들어갔다 나오면서 일지매는 전 수원부사 장홍렬의 머리맡에 매화 한 점을 놓아두었다. 날이 밝아 일지매가 어제 들렀던 시장통의 밥집을 찾아가니 바로 곁에 있는 싸전이 아침부터 붐비고 있었다. 손님들은 모두 엽전을 한 깨미씩 틀고 있었는데 조금은 두려움에 젖은 것 같으면서도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참 고참 이상하네. 오늘은 웬일로 아침부터 싸전이 저리 붐빌까? 밥집에 중년 여인이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다. 이쯤에라도 나타난 모양이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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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 그려서 아침부터 붐비기 시작한 수원의 싸전들이 하루종일 장사진을 이뤘는데 그날 오후에는 아예 뭐 저 수원의 싸전에 쌀이 동이 나버렸다고 하더구먼. 허긴 수원이 제법 큰 고울이긴 해도 마냥 어치쌀이면 그게 뭐죠 어디 적은 쌀인가? 동이 날만도 하지. 나이 든 사내가 이야기를 마치고 주전자리 들어 기울였다. 탁주가 몇 방울 쫑알거리며 나왔으나 잔해 바닥도 채 못 채웠다. 아이고 술도 떨어졌고 그만 일어섭시다 성님. 나이 적은 사내가 일어설 채비를 했다. 아, 아, 아니에요. 이야기값으로 제가 탁주를 한대 대접해드리겠어요. 한 잔 더 드시고 가세요. 정란이 주전자리 들고 일어섰다. 허이구 참 오늘은 참 말로 별일이네. 싫지는 않은지 나이 든 사내가 한마디 쓴벅 던졌다. 정란은 뒷꼭지가 후끈 달아올랐으나 겉으로 내색은 않고 탁주를 한 주전자 가져다가 두 사내 앞에 손수 한 잔씩 따라주었다. 어이구야. 아유, 제 술까지 따라줘? 나이 든 사내가 고개까지 갸웃하면서 정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제가 대접해드리는 술이니까요, 손님. 아유, 그렇지.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기는 하지. 나이 든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가 술잔을 비우기를 기다려 한 잔을 더 따라놓고 정란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손님? 뭐, 뭐, 뭐가? 뭐가 어떻게 돼? 나이 든 사내가 딴전을 부렸다. 아니, 이쯤에 말입니다. 혹시 전 수원 부사가 이쯤에를 잡으려고 사람을 풀지는 않았나요? 아이고, 그 자도 사람이라면 그런 짓은 못하지. 그 재물이 부정으로 모은 것을 뭐죠, 수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도둑맞았다고 해서 어찌 찾겠다고 덤비느냐고. 이쯤에야 바람처럼 나타나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니까 더더구나 잡을 수도 없고 속으로 끙끙 내장이 썩어나도록 한숨만 내실 수밖에 없겠지. 어머나, 그렇다면 뭐 이쯤에가 나타났다는 말이 거짓일 수도 있겠네요? 정란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 아, 뭐해라? 아이참, 이쯤에가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이 든 사내가 어처구니 없다는 낙고를 했다. 아, 아니, 안 그렇습니까? 도둑을 맞았다는 전 부사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쯤에를 만났다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참, 아전히 동인한 것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아, 뭐, 사람들이 쌀을 판 엽전이 꼭 이쯤에가 나누어 준 것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엽전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거야 저도 모르지요. 오래전부터 모아놓았던 돈일 수도 있고 엽점마다의 이것은 이쯤에가 주는 것이다 하는 표시가 되어있을 리도 없고 말입니다. 아, 그렇다면 색시는 수원의 이쯤에가 나타났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말인가? 나이 든 사내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다. 아, 아니, 그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소문이, 아니 소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 맹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아이고, 참, 허무 맹랑할 것도 없네. 싸전에 쌀이 동인하고 끼니 때가 되어도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던 집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흘러나왔다고 하지 않은가. 또 한 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네. 증거라니요, 손님? 아이차, 매화꽃 말이세, 매화꽃. 전 부사의 집은 물론 엽전을 나누어준 집에까지 일일이 매화꽃을 남겨놓았다고 하더구먼. 어머나, 손님께서는 그 매화꽃을 보셨습니까? 정나니 눈을 새초롬이 뜨고 물었다. 아이, 뭐 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 다만,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하고 짐작만 할 뿐일세. 사내들이 남은 탁주를 나누어 마시고는 서둘러 일어섰다. 아이, 저기, 색시가 아무래도 이쯤에를 속으로 좋아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성으로 한번 기다려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네 앞에 똑하니 나타날지? 나타날지? 누가 아는가? 방을 나가면서 나이 든 사내가 한마디 더 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것도 싸랑 눈이었다. 싸랑 눈이 한방 눈처럼 퍼붓고 있었다. 저것이 모두 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리 되면 현복 행자님이 이쯤에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자 그녀의 가슴에 그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 물밑듯 쏟아져 나왔다.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행자님? 정녕, 어디쯤 오고 계시면서 인연의 애간장을 이리도 녹이시는 것입니까? 그녀는 후끈거리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이쯤에가 수원에 나타났다는 소문은 설안의 집에도 들어와 있었다. 그 소문을 처음 물어본 것은 춘행이었다. 그날 낮에 그녀는 수원에서 왔다는 선비의 수시중을 들었다. 아휴, 원래가 낮술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네만 오늘은 눈까지 내리니 한 잔 생각이 저절로 나는구먼. 어쩌려나 자네가 나와 대작을 좀 해주려는가? 점심때가 좀 겨운 시간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랬다. 아휴, 못 메실 것도 없지요. 나으리, 어서 방으로 드사이다. 춘행이 생글거리며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다. 몇 순배의 술이 돌아간 다음이었다. 그녀가 선비의 잔에 술을 채우며 물었다. 나으리,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시와요. 재밌는 이야기? 아휴, 풍진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겠는가? 선비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말고는 흘끔 춘행이를 바라보았다. 아니, 왜 없습니까? 하다못해 이쯤에 이야기라도 있지 않사옵니까? 그러자 선비가 눈을 크게 떴다. 어휴, 자네, 자네가 이쯤에를 아는가? 아니, 왜 모르겠습니까? 한때는 한양 장안이 떠들썩했는데요. 허명, 이쯤에가 한양에도 나타났었다는 말인가? 아이, 진작에 나타났었지요. 전 형판 홍팽문 대감의 집이 깡그리 털렸다고 하지 않사옵니까? 아휴, 춘행이 이제는 한물 사그라진 홍대감의 집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어 놓았다. 아이고, 참 이상하군. 나는 이쯤에가 아직 강을 건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선비가 고개를 겨우뚱했다. 그 모습에 춘행이 조금 다간지며 물었다. 아휴, 뭐 어차피 소문인걸요. 홍대감이 재물을 털렸다는 소문만 떠들썩했을 뿐 이쯤에가 훔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걸요. 아니, 그런데 선비님은 이쯤에 가지 강을 건너지 않은 것을 어찌하셨습니까? 내가 수원에 사네. 수원에 이쯤에가 나타난 것이 엊그제였거든. 예? 수원에 이쯤에가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네. 평택서 수원까지 오는데 꼭 한 달이 걸리더구먼. 어머나,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것을 보니 선비님도 이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지요? 어휴, 관심이 많지. 명색이 사대부로서 그런 자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알지만 저절로 소문에 귀가 기울여지더란 말일세. 나기는 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뜻이 갸륵하지 않은가. 부자들의 재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는 그 정신이 아름답지 않은가 말일세. 허우면 수원에서도 부자를 털어 가난한 집에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이쯤에라는 그 사람이 말이지요. 아야, 아무렴.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람을 털었다네.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면? 전에 수원 부사를 해먹은 사람의 집을 털었지. 벌써 작년이던가. 수원에서 아주 더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네. 머슴놈이 주인을 용모로 무고한 사건이 있었지. 어머나, 그런데요. 춘행이 이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짐짐 물었다. 그런데 그 수원 부사가 교묘한 술술을 부렸지. 양진사라는 사람의 재산을 용모로 눈감아 준다는 핑계로 꿀꺽해버린 것일세. 그러니 주인인 양진사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 머슴의 머리를 절구 꽁이로 찌어 죽였지. 그 머슴의 안아기 미쳐서 여기저기 떠들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관직에서도 쫓겨났는데. 이번에 그만 더럽게 삼킨 그 재산마저 이지메가 털어 수원 시내에 뿌렸다지 무언가.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춘행이가 과장스레 진저리까지 치면서 대꾸했다.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비가 입을 열었다. 그 이지메라는 사람이 제발 내 앞에도 좀 나타나 주었으면 싶네. 뭐 하시려고요? 아니, 붙잡아서 보청이라도 넘기시려고요? 어이참, 아니야. 큰절이라도 한 번 올리고 싶어서 그러네. 어머나, 사대부가의 선비님께서 하찮은 도둑에게 큰절이라니요. 사람들이 들으면 웃겠습니다. 명색이 사대부면 뭐 하는가? 마이딴 벼슬아치도 못되는 신세인데. 그렇게 말하는 선비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음이 분명했다. 아니, 벼슬을 하시려면 과거를 보셔야지요. 이렇게 대낮부터 술이나 드신다면 어느 세월에 과거를 보고 급제를 하여 벼슬을 살겠습니까?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말게. 과거도 여러 번 보았었네. 그때마다 낙방을 해서 탈이지만. 하긴 뭐, 나 같은 놈은 백번 과거를 보면 백번 다 낙방할 수밖에 없는 과거였다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리 급제자가 다 정해진 과거였으니. 어머나, 아직도 그렇답니까? 아, 하도 답답해서 이 점대감을 찾아갔지. 내게는 그래도 조상이 남겨주신 땅이 제법 오백 석지기는 있었다네. 그걸 절반을 뚝 잘라 팔아가지고 이 점대감을 찾아갔지. 헌데, 재물과 함께 명패를 올린 지가 반 년인데도 도대체 꽁 구워 먹은 소식이지 무언가. 이 점대감과 어쩌다 얼굴이라도 마주하면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네. 이제 식구들의 호구거리만 남겨놓고 남은 재산을 또 팔아다가 바쳤지. 그런데도 여전히 꽁 구워 먹은 소식이란 말일세. 허참, 금방 되있듯 되있듯 애간장만 녹여놓고 이렇게 석 달을 문객 노릇을 해도 소식이 없더니만 집에 내려가서 기다리라는 분부였네. 아, 그래 이번에는 집에 가서 반년을 더 기다렸지.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길래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반세나 알자고 들렀더니 이번에는 글쎄 명패를 들여보내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만나주면서 나는 불러드리지 않더구만. 그러니 내가 환장을 안하게 생겼는가 낮술을 마시지 않게 생겼느냐고 선비가 술잔에 탁 소리가 나도록 상위에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이빨을 뿌두둑 갈아대는 폼이 이첨이 곁에 있으면 씹어먹고라도 싶은 모양이었다. 차라리 조도사한테 벼슬을 사는 것이 나을 것을 그랬습니다. 선비님. 내 말이 그 말이네. 이제 생각해보면 후회가 막급하네만 처음에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다네. 지금 조정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 점대감이 아닌가 기왕 벼슬을 살 바에야 이 점대감을 통하여 사는 것이 나중이를 생각해서라도 좋을 것 같았다네. 조도사한테 산 벼슬이야. 겨우 본전을 뽑았다 싶으면 갈리는 벼슬짜리지만 이 점대감을 통하여 벼슬을 사고 어쩌지 잘 보이기만 하면 벼슬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잘만 하면 내 직으로 영전도 하겠다 싶어 께를 낸 것이 아 죽을 께를 낸 셈이었어. 아니 그러면 앞으로는 어찌 하실 요량이십니까 춘행이 함께 안 되었다는 낯빛으로 물었다. 아휴 술이나 마시면서 이쯤에나 기다리며 살라네 이쯤에를 기다리면서요 아휴 뭐 이 정같은 자가 좌지우지하는 놈의 이 세상은 한번 뒤집어줘야 되지 않겠나 선비가 제법 호기를 부렸다. 그러나 춘행이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한다면서 큰 소리를 치는 선비가 자신부터 썩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썩지 않고 깨끗한 정신을 가진 자라면 어찌 전답을 팔아 벼슬을 살 요량으로 높은 벼슬아치의 문감빵을 기웃거린단 말인가 시중을 들던 춘행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서 재미가 없었는지 아니면 술값이 모자랐는지 처음 덤벼들던 기세와는 달리 선비는 술을 한 주전자만 겨우 비우고 일어섰다. 그날 밤 허균과 범열이 있는 자리에서 춘행이가 그 이야기를 꺼내었다. 오늘 낮에 수원에서 왔다는 선비를 매신 일이 있습니다. 스님 그래서 범열이 물었다. 예 이지메가 수원에 나타났다고 하옵니다. 뭐라? 이지메가 수원에? 허균이 제법 소리를 높여 물었고 범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이지메가 나타나서 전 부사의 재물을 털어 수원 장안에 쫙 뿌렸다고 하옵니다. 전임 부사라면 언젠가 영모사건의 비밀로 양진사라는 사람의 재물을 꿀꺽 삼킨 자가 아니옵니까? 오늘 그 선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허! 그렇지. 욕심이 목구멍까지 찬 자였지. 내가 손을 써서 파직을 시켰는데 요즘 또 벼슬을 사려고 이첨의 집에 들락거린다는 소문을 며칠 전에 들었다네. 허균이 얼굴이 찡그리고 입맛이 쩍타셨다. 허균 저도 그 소문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을 거쳐오면서 말이지요. 주인을 영모로 발고했던 죽은 머슴의 안악이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범열이 말했다. 아, 사실은 나도 그 머슴의 안악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되었지요. 아랫것을 수원까지 보내어 은밀히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기도 하였고요. 부사의 행적이 너무 안 좋아 이첨에게 이야기하여 파직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군요. 현복이가 전임 수원부사가 백성의 원성을 듣는 것을 어찌 알고 그의 재물을 털었을까요? 허균이 범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악행이 많은 사람일수록 백성의 원망소리 또한 큰 것이니까요. 그 아인들 귀가 없겠습니까? 사람들 사이를 떠도는 원망소리를 귀로 들었겠지요. 수원까지 왔다면 한양에 나타날 날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군요. 마중이라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허허 글쎄요. 재물포 쪽으로 빠지지 않고 곧장 올라온다면 설전에는 오겠지요. 허나 그 녀석이 어디로 빠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나저나 참 대단한 아이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면 한양 백성들도 이쯤에가 나타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음 그렇지요. 범열은 말끝을 흐렸다. 그때였다. 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보던 춘행이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저 눈 내리는 것 좀 보세요. 꽃 손뭉치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나으리 저렇게 내리다가는 한양이 눈 속에 푹 파묻혀버리겠어요. 허허 웬 호두의 가빈고 저것이 정말 손뭉치라면 헐벗은 백성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으련만. 허균이 얼굴에 살큼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눈은 쉬지도 않고 내리기 시작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은 겨울이었다. 춘행이의 방에 아예 놀라앉은 범열이 가끔 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남쪽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혼자서 중얼거리고는 했다. 허허 도대체 어디를 헤매고 있길래 이리도 소식이 없으고 현보기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수원 이후 이쯤에 소문은 더 이상 날아들이지 않았다. 겨울의 추위가 강물만 얼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까지도 얼어붓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었다. 소문까지 얼려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다시 이쯤에 소문이 강을 건너온 것은 강의 얼음이 풀린 다음이었다. 이쯤에 소사에 나타났다더라. 이쯤에 안산에 나타났다더라. 이쯤에 제물포에 나타났다더라. 그것도 세 가지 소문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얼음이 풀리면서 사람의 입도 풀리고 소문 또한 풀린 것이었다. 봄이 찾아오는 어느 날 해가 지고 있었다. 노량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배가 사람을 태우고 있었다. 포졸 포졸 두 놈이 배에 오르는 사람들의 호패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현복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호패가 없는 그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일이 난감했다. 그까지 포졸 두 놈 쯤이야 발게이지를 한 번으로 땅에 눕힐 수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문제였다. 포졸을 때려 눕힌다고 해서 사공이 배를 움직여 줄까도 문제였지만 소문이 드려왔다. 생김새가 이러이러한 젊은이가 나루를 기차라는 포졸을 때려 눕히고 강을 건넜다더라 하는 소문이 두려운 것이었다. 현복이가 어떻게 강을 건널까를 궁리하고 있을 때 나루에 이제 막 들어와 닻을 내리는 배가 한 척 있었다. 저 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루에 배를 댄 사공이 현복이 쪽으로 걸어왔다. 사공의 몸에서 짭짤한 비린내가 풍겼다. 현복이를 흘끈 바라본 사공이 주막으로 들어갔다. 배 가득히 사람을 태운 배가 나루를 떠난 다음에 현복이는 방금 사공이 들어간 주막으로 들어갔다. 사공은 이제 마 밥상을 받아 먹기 시작하였다. 현복은 그 옆자리에 스며시 엉덩이를 내려놓고는 주모를 불러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국밥을 가져온 주모가 배 사공에게 말했다. 아휴 새우젓 장사는 요즘 어떤가 자식 새끼들 먹여살리만은 한가 아이고 말도 마시오 끼니 끓일 양식도 부족한 판에 새우젓 인데 제대로 사먹겠습니까 아휴 그래도 양반이라고 양반 내 집하고 먹고 살만한 집에만 밑반찬으로 겨우 겨우 들어가고 있지요 아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요 죽지 못해 아이고 참 또 그 소리 죽지 못해 산다는 소리를 오늘만 해도 내가 열 번도 더 듣는구먼 이제는 뭐죠 귀에서 신물이 나네 신물이 나 주모가 진저리를 쳤다 아휴 뭐지 다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꾸하면서 사공이 남은 국물을 후루루 마셨다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그가 아쉽다는 낯빛으로 중얼거렸다 아이참 배 속에 거롱뱅이가 들어앉았는가 먹고 나면 배가 고프니 아이원 이럴 땐 틉틉한 탁배기 한 잔이면 극랑왕생인데 그놈의 돈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현복이 덜어 들으라는 소리가 분명했다 국밥을 먹다 말고 현복이가 주모에게 탁줄을 한 병 주문했다 저기 술 한 잔 드시죠 주모가 가져온 술을 사공에게 먼저 한 잔 권했다 그러자 방귀는 낯새기면서도 사공은 손부터 내져었다 아이고 초면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상관은 말고 어서 드시오 아닙니다 저는 아직 술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휴 그런데 웬 술을 한 병씩이나 사공께서 아무래도 시장끼가 덜 가신 것 같아서요 어휴 참 그러니까 나이 주려고 이 술을 샀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어 참 부처님이세 그러면서 사공이 술잔에 들어올렸다 현복이 그 잔을 가득히 채워주었다 그걸 단숨에 들이킨 사공이 빈 잔을 현복이에게 내밀었다 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사공께서나 한 잔 더 받으시죠 현복이 술병을 집어들었다 어휴 나 주려고 술을 샀다는 말이 정말이었는 같네 사공이 기쁜 낯으로 중얼거렸다 술 한 병이 바닥만 남고 다 떨어졌다 그때 현복이 지나가는 소리로 말했다 아 그나저나 강을 건너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어이 강을 건너시게 조금 전에 막 나루에 도착을 해보니 오늘의 마지막 배가 떠나고 있더군요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도 없고 현복이 정말 난감하다는 낯빛이 지었다 이쪽의 그런 모습을 찬찬히 살피던 사공이 말했다 어이참 꼭 강을 건너야 할 일이 있다면 건너야지 배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 배가 없기는 왜 없어 뭐 내 배는 뭐 타는 배가 아니고 먹는 배인가 어 그러시다면 저에게 배를 태워주시겠습니까 아이 뭐 내 술까지 얻어먹은 처지로서 이런 말 하기는 못하오만 뭐 간만 두둑히 낸다면야 배를 못 낼 것도 없지 아 예 배싹슨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류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현복이 사정을 하고 매달렸다 한양 내시려오 두냥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현복이 당장 소매 속에서 역전 두냥을 꺼내어 사공 앞으로 내밀었다 그 역전을 얼른 소매 속에 감춘 사공이 말했다 험 허나 지금은 안 되오 이따가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야 배를 낼 수가 있소 그것도 노량이 아니라 마포 쪽이오 요즘은 어찌나 기찰이 심하던지 아이 자칫 도숙 나으리한테라도 들키는 날이면 그나마 해먹던 새우젓 장사도 작파를 해야호 예 조금 늦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헌데 요즘 들어 웬 기차를 그리 심하게 한답니까 허유 왜긴 왜겠수 이쯤에 때문이지 이 이쯤에요 현복이 흠친 놀란 낯빛에 지으며 물었다 어이 그렇다우 허나 뭐 이쯤에가 제깐 놈들의 기찰에 걸려들 것 같수 통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것이 홍길동 뺨 쳐먹는 사람인데 안 그렇수 젊은이 아 글쎄 말입니다 현복이 현복이 뺨을 등에 지고는 못가도 뺏쩍에 넣고는 가는 사람이오 하도 하도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원없이 먹은 일은 없소만 아무리 그래도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아이고 참 값은 값대로 받고 아 아닙니다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원래 평택의 윤진사 때 하인으로 있는 놈인데 노자가 제법 두둑하거든요 한양으로 부고를 전하러 가는 중입니다 진사어른의 춘부장께서 작고 하셨거든요 무슨 수를 쓰건 오늘 밤중으로는 부고를 전해야 하는데 그만 배를 놓쳐버렸지 뭡니까 허니 사공이 제게는 큰 은인이시지요 못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은인은 참 무슨 은인 사공이 당취해 그런 소리는 말라는 뜻으로 손을 회회 내자었다 새로 주문한 술병이 비었을 땐 날이 살쿔 어두워져 있었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공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 장편소설로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가 의족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의 소문이 한양까지 퍼지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을 통해 백성들의 정의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쯤에는 단순한 도둑이 아닌 불의를 바로잡고 약자를 돕는 영웅으로 떠오르며 백성들은 그를 통해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기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문이 퍼지면서 이쯤에 대한 이쯤에 대한 기대는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될 왜곡될 가능성도 있죠 백성들이 이쯤에를 이상화하며 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은 소문이 현실을 넘어서고 때로는 부담을 주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는 영웅으로서의 이쯤에가 어떻게 대중의 기대에 부응할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또한 이쯤에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그저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쯤에는 단순한 희망의 상징이 아닌 실제로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보였던 것이었지요 이 점에서 이쯤에 등장은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